야 이거 꿈, 꿈이었나? 꿈인가?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는 꿈에서 깨어난 것 같으니까 정신 못 차리겠네? 어? 이거 아까 전에 똑같이 막... 저 바닥에 있는 거를 쫓아가 봐. 어 이번에도 이게 전기가 딱 연결이 돼 있는데 어? 뭐야? 함정에 또 빠졌네. 어? 이거 뭐예요? 방독면. 에프키를 누르세요. 어? 방독면... 방독면 쓸 수 있다. 어? 방독면 썼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거... 방독면 필요해. 아 이런 가스를 맡으면 안 되니까 쓰라는 거구나. 네. 밀어야 되나? 밀어봐. 어? 생긴다. 오! 박홍 머리 좀 쓰네? 네. 아 연기 이거 냄새를 안 맡으니까 괜찮으시네. 아래를 봐봐. 있네. 뭐가 있어요? 보라 색깔. 어? 어 이거 보라색 장판이 있음... 점프! 아! 흡! 호구야 항상 주변을 샅샅이 뒤져봐. 네. 이렇게 딱 올라왔어. 좋아! 방독면 벗고... 아 근데 방독면 쓰면은 잘 안 보이네 앞이. 여기 넘어가야 돼 나보다. 아이씨... 넘어가지도 못할게... 아 이거 땡겨. 쉬워! 저리 가! 저리 가 이 자식... 나와! 아이씨... 아이씨...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나가. 그리고... 아이들 사진이 있네. 여기 시설에 지냈던 아이들이구나. 항상 주변을 잘 돌려놔. 항상 주변을 잘 돌려놔. 방금 발자국 소리 들렸는데. 방금 지금 발자국 소리 들렸는데? 그렇지 나만... 어어! 배터리. 오케이. 이거 넣고... 아... 파워가 아직 부족하다.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하나가 어디 있을까? 여기 다... 막아... 아이가... 안녕하세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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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시미 씨. 키시미 씨잖아 얘. 키시미 씨는 뭐 하는데? 아이의 사진을 보고 있어. 키시미 씨를 가장 좋아하는 아이의 방인가 봐.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네. 방해하지 않을게. 우리는 갈게. 어. 깜짝 놀랐네. 어? 여기. 문이 있네. 이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 아 여기 문이 하나 있다. 엘리베이터인가? 아 자동문이야. 자동문이야. 아아 여기 넘어왔네. 반대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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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떠나게 써져있다. 깨끗하네. 비디오가 또 있네? 비디오 테이프로 열어봐. 여기. 아 여깄네. 에릭부터 там. 비디오 테이프를 수집해서. 늦 låpteirstnnnb-, 실험체 안정적. 번호 1322번으로 배정. 최근 검진에서 명백한 신경기형이 발견되었다. 통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완전히 소등하기 전 홈스위트홈에서 빼냈다. 그 다음에... 제 친구랑 뭐하세요? 아, 안 자고 여기서 뭐하니? 어떻게 왔어? 아픈 거예요? 케빈은 왜 데려가요? 아, 그게... 맞아. 케빈은 지금 아프다. 아프다. 아주, 아주 많이. 그래서 우리가 낫게 해주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치료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가서 푹 쉬게 도와줘야 하거든. 가면 정말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린 일을 잘 안 돼. 학교도 열심히 가고, 배우고, 쉬어야 돼. 푹 쉬기도 했지. 너도 지금은 쉬어야 돼. 알겠지? 가자. 내가 침대로 데려다주마. 케빈이라는 아이로 시동을 했나 보네. 약속할게. 네 친구는 괜찮아질 거야. 다시 만날 때는 아주 멀쩡할 거란다. 일단 하나가 케빈이라니까 캡넷? 맞는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위를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줄 있네. 줄이 뭔가... 아! 아! 저기 있다! 또 쭉 올라가 봐. 오... 여기도 완전 난장판이네? 이쪽에 배터리가... 어! 저기 있다! 우와... 여기 완전... 어? 뭔 소리지? 우리가 아까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 곳이... 저기! 여기다. 오호! 나이스! 이제 좀 밝아지나? 이게 전원이... 어! 여기 문 열렸다. 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와... 와... 오... 오... 오하원이... 너무... 어! 아! 이거 또 당겨가지고... 당겨! 컷! 최대한 당겨서... 쫘악!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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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컷! 또 있다. 이거는 손을 바꿔야 돼요. 바꿔서... 어디 전기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저 위에 있네. 어디?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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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몰라! 아하! 오케이! 어! 저기 배터리다! 저기 배터리 하나 갖고 와야 되고! 어! 저기! 네? 어! 여기 있다! 또 잠겨있네? 아! 아! 저기 있네!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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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닿는 거였구나! 그리고 찾았으면 여기 바로 전원 공부! 오케이! 여기 문이 열려요! 재빠르게 들어가! 여기도 이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아까 거기에 손이 닿는... 여기 올라가서 저기 손이 닿는 거예요. 아! 오케이! 해볼게요! 자! 오케이! 역시 엄마는 천천히... 이렇게 딱 해주면... 어디가 문이 열리는 거지? 아! 여기가 여기 열리는구나! 바로 쏘고! 충전되면! 바로 여기 문이 열린다! 나왔어! 저기... 배터리 있잖니? 아까 얘가 배터리 들고 있었는데? 아까 얘가 배터리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 나 쳐다보는데? 와... 이거 배터리를 집으려면 계속 한 바퀴 도네! 이거 집을 수가 없는데? 봐봐! 계속 얘가... 나... 쫓아와! 와... 이거 안 되네...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다! 저기서! 저기서! 아... 여기서 몰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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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나를... 몰래... 몰래 가져가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음... 오!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이거를 먼저 넣어놔! 보니까 배터리를 결국 하나 더 찾아야 돼! 여기에 쏘고? 즉, 쏴! 아! 어어... 아! 오...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야 돼! 자, 이거 또 당겨! 룸... 가라! 문을 뚫어졌네... 일로! 여기 문이 열렸다... 길이... 어! 어! 방독물 있어! 여기서 연기가 나오... 잠시만... 어? 다른 데는 길이 없나? 이리로 가야되네... 가야돼... 방독물 안 쓴 이유가 있을 거야... 응? 따라가... 어! 불 문 열어... 전화... 전화다... 불빛을 찾아... 지금 벗어볼까? 어! 여기는 연기가 안 세네... 여기... 여기만 연기가 엄청 세네... 어! 찾았다! 배터리! 됐어... 여기, 여기... 프로이즈 다 있네... 다 있어... 좋아! 우와... 문이 열렸다 드디어... 와... 험난한 여정이었다... 어? 소리가 안 나네... 너랑 말하고 싶지 않나보지... 에헤? 어? 여기에... 손을 갖다 대면은... 오케이! 비석문 열렸고... 와... 또 퍼즐이야... 어? 이건 뭐예요? 토탑 사용... 전봇에 토탑 조준 레버 담아... 정보 탑 포탑 조준 레버 담아... 정보 탑 포탑 조준 레버 담아... 정보 탑 포탑 조준 레버 담아...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이것도 똑같이? 오케이, 여기 맞춰놓고요... 이 상태에서... 발사! 발사!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발사! 왜 열려... 그 다음에... 똑같네! 똑같이! 아... 이거 위에까지 있네... 방향을... 일단 얘한테 쏴야 되는 거고... 저기 있다! 여기다 쏴야 되네... 네? 어? 이게 막... 막... 막고 있네? 그럼 이걸 다시 내려야 되는구나... 잘했어... 그러면... 아, 내려가고... 쏴주고... 됐어... 좋아!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 딱 맞춰! 맞나요? 맞아! 발사 어딨니? 이거를 조준해서... 여기! 그 다음에... 발사! 좋아! 아래쪽 눈은... 아, 여기도 전원을 결국 쏴야 되나? 아... 둘 다 쏴야 돼... 아, 이걸로 막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나 알았어! 쏴! 쏘고... 이걸 땡겨놔! 그리고 이걸 땡겨! 잘해!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열렸어! 저기 문이 열렸으니까... 재빠르게... 달려가서... 앉아! 어... 겨우 됐네... 왜... 안 닫히네? 이상하게 노래소리가 들리네? 쳐... 으어어어... 깜짝이야! 아우 씨! 우... 물이야! 물! 응! 여기도 전원 버튼이 있다! 눌러! 눌러! 위에를 봐봐!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구나! 닫힝! 올라가시고 아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밖에 길이 없다는 건데 어 올라가는 길 아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와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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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피 파피가 도와주러 왔어 아 키시미시였구나 나 뻐기우기인 줄 알았어 어 안녕하세요 따라오라네 뭔가 반응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하네 어 무슨 발전기 문을 또 열어주네 어 우리 켜 아 이거 타래에요 타래 타서 야 야 저기 아니면은 같이 가자 날 탈성하게 도와줘야 되는거 동을 주고 우리를 괴롭힌 괴물들한테 복수할 수 있어 놈들은 혼자가 아냐 원형인 프루터 타입의 사도들이지 포터 타입의 사도들 함께 해줄래 주인공이 되어볼래 아 그렇다고 나를 밟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벌써 지친거야 아 나보고 버튼 누르라고 알았어 한사바리 아 다시 밝았다 아 훨씬 낫네 너무 어두웠어 근데 뭐여 근데 뭐 다시 타라고 어 프로토 타입도 우리가 가는걸 알아 도망치라고 하면 니가 정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여버릴거야 아 내가 그 끔찍한 상자 속에 갇혀 있었던 것도 그놈 때문이라고 넌 그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라 나랑 같이 죽여버리자 모두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줘 모두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줘 우리가 다 봤어 네 능력을 봤다고 허길 죽이고 마미도 죽이고 날 풀어줬지 응 이 일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래 나밖에 없잖아 내가 다 해결해줄게 형구야 핀넷이 오고 있대 마지막 녀석이야 올리가 연락할테니 일단 가 일단 가라고 조심해야 돼 아니 같이 가줘 야 같이 싸우면 이길거 같은데 왜 나오 야 야 저기요 아니 일단 가봅시다 일단 가봐 지금 뭐래 파핀인가 어 전화왔다 전화왔다 올리 올리 여보세요 저기 저 올리에요 파피한테 설명은 다 들으신 것 같네요 그래 그래 파피가 도매 예비전원을 켰어요 그래 그래 잘했다 이제부터 할건 아주 간단해요 아 뭔데 바스 생산구역의 전력을 복구하기만 하면 돼요 아 맞다 우리 거기 하다 말았지 우선 홈 스위트홈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 여기 현관 근처에 커다란 전선이 있을텐데 그걸 찾으세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클로그를 조각상 아래에 꽂으면 돼요 가져와서 조각상 아래에 꽂아 아 이거 아 이거를 조각상 아래에 꽂으라고 어 아 아 이리로 들어가라고 오 여기 어딘가가 아 여기다 꽂으래 오케이 우와 보세요 당신이 홈 스위트홈 안에서 켰던 발전기 기억나죠? 그건 그 건물에서만 쓰는 예비 발전기였어요 아 건물마다 다 하나씩 있죠 방금은 홈 스위트홈의 예비전력을 여기로 끌어온 거예요 어 이거면 절반은 끝난 거죠 오케이 이제 어디로 가지? 이 근처는 어디든 위험하거든요 어 열쇠 하나 더 줬네 특히 놀이터가 그래요 음 아무래도 학교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학교 캣랩은 평소에 학교에 잘 안 가거든요 바로 열쇠 보낼게요 그래서 열쇠를 받았고 학교 학교로 가면 된다 와 아 저렇게 하나하나씩 깨는 것 같아 와 너무 복잡한데 자 학교로 한번 가봅시다 야 집이랑 학교가 엄청 가깝네 가봅시다 어 여기 문 한번 들어가 보자 아 벌써부터 이제 빨리 움직여야 돼요 먼저 발전기를 켠 다음 나와서 학교 전선을 가운데에 꽂기만 하면 돼요 발전기를 켜요 아마도 그쪽 도구역에서는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야 연락을 해줘야지 나 혼자 거기 누군가 있으니까 당신 편이 아닌 울리의 전화 끊겼어 아니 제가 울리가 여기 나 혼자가 안 있다는데? 누가 있대 여러분 빌라이트 선생님이에요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학생들은 종이 울릴 때까진 자리에 앉아있어야 돼요 자리에 앉아있어야 돼요 출석 견제표 없이 복조로 나가지 마세요 무슨 말이지? 집단은 열고 오 없네 아니 근데 복도에 돌아다닐 수 없다는데 저기 있네 저기 여기 어 배터리다 엄마 왜 이렇게 눈이 좋아? 엄마는 눈이 좋아요 어 저기 뭐야 어 오 여기에 그냥 던져 하나를 더 찾아야 돼 저기 있네 저 안에 열어야지 여러분 딜라이트 선생님이에요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학생들은 종이 울릴 때까진 자리에 앉아있어야 돼요 출석 견제표 없이 복도로 나가지 마세요 어 뭐야 이거 누가 오는데? 아 여기 기계가 기계가 있었구나 바콩구 저기 누르고 아 여기 문을 열면 된다 잠깐 넌 나치이고 그래 생각났다 네? 여기서 일했었지? 어떻게 살아있지? 네? 응? 네? 바브? 어 바브는 네가 동료를 찾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있으면 캣닙이 좋아하지 않을걸? 얼른 떠나 널 위해 하는 말이야 근데 방금 보니까 그 딜라이트 선생님이 나를 알고 있어 내 존재를 어디서 나를 감시하고 있어 아 여기 길이 있네 올라가서 딱 아 여기 들어가 아 나 황풍구 갈 때마다 너무 무서워 여기 밑에 여기 밑에 길이 있네 아 여기서 이거를 딱 얻는 거구나 얻었어 다시 올라와봐 다시 올라와봐 그래서 아까 두 분 여기로 가면은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전기를 얻고 겁나 달려가 달려가서 전기를 딱 써주면 야 늦을 뻔했어 내가 맞았어 좋아 아 비디오 테이프 어 어 깨져있어 애들은 어디 있죠? 제발요 애들 어디 있냐고요 혹시 직원들과 같은 곳에 있나요? 아뇨 무사하긴 한가요? 예 어 봐도 되나요? 아뇨 그게 다였어요 그렇게만 말했죠 아 내가 다 죽일 걸 알았으니까 누가 죽였대 오 어어... 와 세상... 저기 뭐니 뒤에... 어? 여기에 배터리를... 배터리를 넣어야 돼요? 천장 잘 봐! 천장을 잘 봐야 돼. 저 위에 또 올라가는 길이 있나보네. 어? 이거 올라가오는... 떨어... 좀 잡으시는 것 같은데... 아 참 말을 안 듣네. 그렇지? 에? 그런 점은 다른 인간이랑 똑같다니까? 비명을 치를 때도 똑같을지 궁금한 거? 비명? 비명? 한번 들어보고 싶네. 어우 뭐야! 아 이거 치워야 되는구나. 아이씨, 문을 막아 놓으셨어. 저기 단조로... 음... 오케이! 핏터리 저기 얻으면 되고... 어? 이게 아까 그 선생님인가봐. 학생 여러분! 제 참외들과 절 찾아서 여러 주제에 대해 배워보세요. 해보학을 배우려면 제 버튼을 누르세요. 해보? 해보학도 할 필요 없어. 뭐 보니? 어? 뭐 얻었는데? 노트! 정말 미안해. 먹어야만 했어. 하지만 살아남았어야 했어. 난 그들을 먹었... 으흠! 자! 누가 발진... 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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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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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세요?! 아, 일단 가자! 어?!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넣고 봐, 일단 넣고 봐. 우오! 어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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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면서 가야 돼~! 보면서 가야 돼~! 아 내가 안 쳐다보면 쫓아오시는구나! 네! 잠깐! 어?! 어 왜 문이 잠겨있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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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리고 내려갈 때까지! 자자 쳐다봐 계속 쳐다봐! 계속 쳐다봐! 아! 찾아야 돼! 정리 찾아야 돼! 아! 보면서 가! 보면서! 자! 보면서! 계속! 보면서! 보면서! 으아! 오! 이상 괴물 소리 내! 으! 으악! 아! 어! 저기 있다! 아! 여기 누가 다 가려와! 정리가 없고! 달려! 달려가!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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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악! 으악! 종기신가 종기 안 오고 있어요! 씨앗! 천천히 침착해! 보면서 가! 보면서! 또 보면서! 으악! 다 될거같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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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끝까지 뒤를 보면서 가! 오케이 오케이! 나 보고 있어! 내가 이거 안에 들어가서 유인을 한 다음에 빼야될 것 같네, 보니까. 보세요. 올라와, 와봐, 와봐. 어, 안 되지? 보면서, 보면서. 계속 파. 야, 전기 먹어라. 전기 먹어, 전기 먹어, 이 자식아. 계속 파.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따갖고. 달려! 파! 지게 파, 지게 파!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너무 무서워. 엄마, 어디로 가야 돼요? 천천히, 침착해. 잠깐. 이따 이리로 가. 아, 맨이, 맨이 너무 어두워서, 보여질 않아서. 아, 저기로 갔어. 침착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닫아버려. 못 들어오게, 불었어. 문도 열어? 대단하이, 아이구나. 어, 너 왜 이렇게 침착해. 잠깐만. 침착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보면서 와. 보면서. 야, 다 왔어, 다 왔어. 아, 근데 이쪽 길이 맞아? 진짜? 오오. 허허헣. 아. 내가 봐줄 테니까, 보면서 와. 응. 오오. 저기로 오고 있네? 저기로 오고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아, 이거, 이거. 어, 이거야? 아, 근데 이건 어디. 아,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서 얻어야 돼. 괜찮아. 괜찮아. 네가 쏘올. 오오오. 봐. 보면서. 봐봐, 보면서.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침착이 많아, 침착이. 보면서 와, 보면서. 아, 이게 너무 어려워. 여기. 아, 이걸 치워야 되는구나. 치워, 저기. 어, 벌 걸렸어, 벌 tick. 정기 얻어, 정기 얻어. 정기 얻어, 정기 얻어. 어디서? 여기지? 아, 이거 했던 거구나? 저기서 저기야. 지금 저기 괴물이 있네? 네? 뒤로 와. 저기야. 아까..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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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쫓아오네! 얘 너무 빨라. OK. 다 가나? 다 가나? 다 가나? 뒤에. 나가, 나가. 아! 어디야? 길이! 뭐야? 보면서 봐. 아니 엄마 길이 막혀 있어. 일단 보면은 내가... 눈이 원래 돌아가지. 아 이거네. 여기 열어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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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배터리? 다쳤어. 아 잠시만. 어떻게 들어온 거야? 아 여기부터 가야 되네. 하나 연결돼 있잖아. 아 여기부터 가야 돼 있었네. 그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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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하나 더 찾아. 배터리 하나? 배터리 하나 어딨어? 배터리 찾으면 돼. 저기 있다. 저기. 침착하게 해. 찾았어? 박홍 항상 침착해. 아 침착하게 해. 엄마처럼 침착해. 엄마는 여자가 안 쫓아오는 거야. 하는 사람은 침착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두 번째에 너. 두 번째. 저거 빼. 저거 빼. 빼. 쳐다보면서. 쳐다보면서. 쳐다보면서 가. 돌아가. 돌아가. 저게 열면 되지. 저게 열고. 여기다 열. 넣어. 오케이. 넣었어. 열었어. 들어가. 들어간다. 보면서 들어가. 와. 진짜 어렵다. 우와. 우와. 엄마 배터리 찾았을 테니까 1,3,3,3. 배터리. 어. 아. 와. 잠깐만. 이거 완전 고난이도인데? 이거. 전기 얻어서. 저기 딱 붙이고. 이거 배터리 딱 빼야 돼. 야. 이거 어떻게 해. 어. 나. 기회를 봐. 오케이. 열었어. 열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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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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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계속 쭉. 계속 와. 계속 쭉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어. 문 닫아. 내려 내려 내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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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이기적으로 굴지 마야. 아. 아니 내린 거야? 네. 내렸으니? 내렸는데. 아 씨. 벙걸렸어. 달려. 아니야. 뒤에 봐줘야 돼. 어. 뒤에 보면서 달려야 돼. katsof. 내리겠습니다. 으아알아앗앗. 내가, 내가 죽여버려 서. 이렇게 쉽게 죽을 거였으면. 때려잡았지. 어떡해. 걸렸어. 잠깐만 더이상 나를 괴롭힐 사람이 없는건가? 가자 가자 이따가